지금 땡초님 서버 뮤비로 들어와죠 묻어가기 꺼 꺼 꺼 난 이 부족은 아 부족은 서버는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 집터가 어딘지도 몰라 지금 부족도 안 맺었고 우선 나 나름대로 나름대로 레벨업 우선 하구요 소울량 어서요 어걸량도 어서요 학교 안가요? 이분들은 학교 안가요? 아 서버를 왜이리 심각냐 슈티 빠바 오케이 들어가요 이따 봐요 들어가요 어걸량 학교 따위 야 학교 따위 가야죠 학교 따위 가야지 서리어 레벨업 우선이 빨리 빨리 피고가 피로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피바 피바 우선 피바 우선 피바 우선 피바 이렇게 해주고 수울량은 그럼 오늘 뭐해요? 이 시간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침 7시 45분 이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고마워요 아 서버력 진짜 그저 이거 뭐 필요한데 코드 프린트 프린트를 우선 만들어줘야겠다 어걸량 학교 안가고 뭐해 하이요 이불도 왜 자꾸 튕겨 아우 간지러워 트리키 저리 꺼져 아! 잠깐만! 야 트리키야 왜이래? 야 잠깐만 나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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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먹으면 트리키야 나 흉기 들었다 오케이 오케이 멍청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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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지금 왜? 내가 지금 뭐할라고 했지? 이러면서 가죠 병딱같은 놈 아 나 트리키야 아까 트리키야 진짜 너 방해 좀 하지마 내가 레벨업 좀 하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서버 뜯은 한번 보게요 우주검님 어서와요 학교 안가요? 이분들 왜이래 학교로 안가죠 오늘? 또 만들고 레벨업은 빠르게 또 만들고 레벨업은 빠르게 그쵸? 이속 조금만 올리고 아예 주말에 대규모 전쟁이 있을거에요 레벨 12짜리가 무슨 주말에 대규모 전쟁이냐 여기 땡초님 서버입니다 땡초님이 이 서버 통으로 먹었죠 주말에 전쟁한다고 저만 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저는 지금 접속을 했구요 주말까지 레벨업 2파이 할겁니다 하고 이 서버는 저만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모시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서버에서 제일 클 때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 내 전쟁하는데 다른 분들 모시면은 기존에 같이 하시던 분들이 싫어하겠죠 저만 합류하기로 했어요 이 서버 밤에 불 켜놓고 댕겨도 무서울게 없어 아 나이씨 무서울게 있다 무서울게 있다 무서울게 있다 무서울게 있다 무서울게 있다 아 나 또 죽네 야 잠깐만 아 나이씨 무섭네 이게 뭐에요? 새로나온 구조물이야? 이게 뭐야? 안에 템이 씀 아 비버집이에요 비버집 아 비버가 자연상태에서 짓는 집이에요 나무밖에 없는데 이거 훔쳐가면 또 비버가 다 공격하는거 아니야? 오 처음 봤어요 가끔 버섯이랑 시멘트도 있어요 안에 저는 뭐 나무밖에 없네요 공격하네요 가져가도 짐님은 여기 들렸는데 시멘트 4,000개를 챙기고요 버섯 120개 써먹을때도 없는 버섯 120개 자 짐님 접속했나요? 나 좀 데리러 와주세요 뭐야 얘 그지같은 놈 안곳없는게 죽어 죽어 또 싸고 또 싸고 별것도 아닌게 어디서 깝셔 누가 여기서 쪽벌람으로 자고 있으래 여기 우선 피라냐가 있기 때문에 아 돌아가 돌아가 피라냐가 랜덤이에요 여기는 있을때 있고 없을때 없고 죽기 싫으니까 돌아가 아이고 이 게임은 진짜 본전 제대로 꼽네 질지가 않네 이 게임은 아이 잠깐만 일로가도 안되잖아 낑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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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뒤쪽으로 동물길이 있는데 어떻게 높은데가 아니고 쟤 뭐니 거기 여기서 뭐하니 너 아 꼬리 흔들리는거야 잠깐만 이 길이 아닌데 동물길이 어디있었지 상 건너가야되나 쟤 좌표야 여기요 85 55 85 55 여기 해안가로 나가있겠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구 물 빨구 과일 빨구 겁나게 먹고 이딴거 버려주고 개차로 왔죠 개차로 왔죠 개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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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임 힐 컴백 아임 힐 컴백 컴백 유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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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로 멍청해 유턴 유턴 아 배고파 죽겠는데 컴백 아임 힐 아임 힐 아임 힐 아우 나 지금 컴이 자꾸 끊겨요 오케 됐죠 오케오케오케 타 누워 집으로 갑시다 집에 가서 본격적으로 레벨업하고 지금 이 서버에서 제일 큰 부족이거든요 대규모 전쟁이 저를 껴준다고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모시고 오지 말고 저 하나만 예외적으로 껴준다고 하셔서 들어오는데 우선은 빨리 부족해가지고 레벨업 집중적으로 하고 주말 준비하겠습니다 전쟁 준비하죠 다 털린지 밤새 공격받았어요 이 집이에요? 이 집? 겁나 시다한데 우리 집? 조금 깨진 게 아닌데? 겁나 깨졌는데? 설마 나보고 진짜 이런 집에서 살아나는 거야? 내일 전쟁 한번 일요일날 전쟁 한번 우선 그렇게 계획이 있어요 저기가 우리 집이 아닐까 아 나 지금 컴 상태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게 서버 문제인지 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집이에요? 예 신이터르시 날 공격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집 맞네 좌표 아 여기 땡초님 좋아하시는 곳이구나 예 요 집이네요 이 집 상태를 보면은 케찰도 몇 마리 있고 기가 여기 렉 기가 저기 있고 렉스 꺼져 얘도 기가 아니야? 얘도 기가고요 기가 두 마리 얘 왜 안정이 없니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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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가 뉴비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수리는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지금 많이 털렸는데? 전쟁할 수 있어? 진짜 많이 털렸는데? 아 나 우선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애들 배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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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런터 우선 내일이 전쟁이면은 제가 오늘 레벨업 위빠해 놓을게요 오이씨 맞나요 약국 특작업 째해 경험치 위빠해 올라가지 레벨업 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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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업은 순식간에 식단시간에 레벨업 초반에는 진짜 파데작업보다 낙코틱이 훨씬 낫구나 지금 여기 첫줄 첫줄만 지금 낙코틱 작업중인데 쩌네 이빨 쩌네 그죠 낙코틱만한게 없죠 아 경험치가 끝나가 속도가 확실히 느려지고 있어 낙코틱으로 해보셨어요 저도 지금 낙코틱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금방 따라갈게요 이거 근데 언제 또 풀 캐고 열매 캐고 이거 언제 하고 있어 우리 코뿔소 좀 이따가 요걸로 코뿔소 초보가이드 찍을거구요 색시 참 귀엽게 하셨네요 나 공룡 색시라는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렇게